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년이 많게는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2년생인 2살짜리 아이가 2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이었습니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9명, 이 중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큰 미성년자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17세 아들로 2,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622억 원에서 1,384억 원이 늘었는데, 이는 연초 100만 790여든 4주였던 보유 주식 수가 올해 7월 197만 7,921주로 2배 증가한 데다, AI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주식 가치도 늘어났습니다. 곽 군의 부친인 곽 부회장은 창업주인 고 곽노권 회장의 막내 아들로 2010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